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 전남제일노회가 광주세안교회에서 120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개회예배에서는 노회장 이월수 목사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고 직전 노회장 강민수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이어 임원선거를 통해 신창세안교회 이종필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광주정문교회 배두표 목사를 부노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각 부 사육부부와 규칙 개정 등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 동광주노회도 120회 정기회를 진행했습니다. 동광주노회는 신임 노회장의 풍양중앙교회 안현식 목사를 부노회장의 화순대관교회 윤형 목사를 각각 임명했으며 정기회에서 주요 안건 등을 처리했습니다.